예비고 1 메가스터디 학생 어머니들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학생들 같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막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수험생 친구들은 아직 수능이 지금 기준으로 치러지지 않았지만 거의 얼마 안 남은 상태고 입학하는 예비고 1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즌이 왔어요 설명회 여러 개 다니다가 설명회에서 설명하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온라인에서도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미니 설명회 이런 걸로 캐스트를 촬영하게 됐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는 원래 자기소개부터 하거든 선생님 프로필 사진이고 수명처럼 애정하는 사진이어가지고 무릎담요도 만들고 스티커 만들어서 욕도 먹고 표지에 담아서 애들이 찍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야 자기소개 하면 메가스터디에서 있고요 러셀, 대치, 영통도 있고 다른 학원들도 있고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여기 드라마 출연했다고 써줘요 드라마 출연했다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친구들, 학생들은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약간 솔깃한 거지 이거는 선생님 캐스트에도 넣어놨지만 내가 가서 연기를 한 건 아니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야 강의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삽입이 되어서 이게 마침 학원에 관련된 드라마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어떤 예능이나 이런 쪽이었으면 이슈가 됐을 텐데 완전 묻혀버렸던 이력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꼭 교재에서 써놓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지역에 학원이 괜찮은 데가 있으면 문의를 해주세요 첫 번째 개정교육과정 2년 차 예비고일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라는 주제인데 이제 여러분이 예비고일 친구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적용대상 2년 차거든 교육과정이 예전부터 정말로 4년마다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는데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8차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개정이라는 말을 붙여요 개정교육과정, 개정7차, 개정7차 하다가 앞에 연두를 붙이기 시작했지 너무 많이 자주 바뀌니까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적용되는 친구들이 입학하는 건데 내년엔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뭐냐면 그 전 교육과정으로 대상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이고 개정교육과정 1년 차가 고2 되는 친구들이고 입학하는 친구들이 고1 되는 과정인데 고2와 고1은 같은 교육과정이지만 수능은 고2 친구들은 고3 형식으로 보게 돼 있죠 수능을 좀 바꿔서 치르기로 했었는데 너무 빨리 혼란스럽게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기존 체제를 일단 유지하자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수포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학을 좀 쉽게 만들자 무늬과를 폐지하자라는 거였는데 무늬과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약간 없기도 하면서 있기도 하면서 가나형이 있는데 무늬과는 아닌 애매한 시즌이 고2 대상이고 여러분들은 개정교육과정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는 첫 번째 학년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지 좋게 얘기하면 혼란스러운 시기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개판이 될 거야 난리가 날 겁니다 첫 번째 2018년 개정교육과정 1년은 잘 반영되어 있는가 선생님이 칼럼에서도 소개를 해놨는데 개정교육과정이 참 혼란스럽게 많이 바뀌었던 과정이었죠 사실 1학년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걸 체험하지 못했지만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면 교과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 교과서의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각 학교마다 교과서는 한 종씩 다루게 돼 있지만 선생님이 다 보거든 다 보면 정말로 교과서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다 삭제가 돼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할 때 복잡한 인수분해 과정에서 문자가 3개 이상 있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해서 하라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 문제는 신사고 1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기존 교육과정에서 취지를 좀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술기아라는 단원이 있는데 산술기아와 코시슈바라치라는 공식이 있거든 코시슈바라치는 이름도 무시무시하지 근데 그 전 교육과정은 항상 내신 단골이었거든 근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안 다룹니다 연습문제에 잠깐 설명만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가 쉬워진 만큼 우리 내신도 어때야 돼? 굉장히 쉬워져야 되죠 근데 내신은 여전히 어렵고 코시슈바라치도 어려운 문제로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 말고 문제집 혹은 부교제 혹은 프린트를 나눠주시는데 그거는 역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던 예전 교육과정부터 쭉 가지고 계시던 기출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대로 학습을 해야 되느냐를 사실 생각해보면 교과서가 물론 중요하지 물론 중요한데 학교 시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대전 교육과정이 잘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선생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존 체제와 지금 체제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뒤집어져서 학교 시험을 굉장히 쉽게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당분간 혹은 앞으로도 계속 기존 교육과정대로 어려운 학교는 정말 어렵게 그렇지 않은 학교는 또 그 학교 나름 스타일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기존 교육과정이 딱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학교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의과 아까 얘기했지만 고2 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고2 되면 문의과라는 표현은 개정 교육께서 없어졌거든 여러분 선택 과목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건 예전부터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갈 때 문의과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문과 갈 사람은 문과라고 써서 내는 거고 이과 갈 사람은 이과를 써서 내는 건데 문과를 써서 냈는데 이과를 가고 싶어 그랬어 방학 동안에 그럼 학교 가서 얘기하죠 선생님 저 이과로 바꾸고 싶어요 혹은 문과로 바꾸고 싶어 얘기하면 안 바꿔줍니다 이제 그 업무에 뭔가 절차가 있겠죠 하는 말이 이제 그러면 너가 이과하고 싶으면 이과에서 문과로 오는 한 명 대과 뭐 이래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교과서도 지네들끼리 바꾸라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또 그러고 있더라고 물론 아닌 학교도 있겠지만요 선생님이 이제 알아본 학교 중에 몇 군데는 문과, 이과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있었고 이걸 약간 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형으로 받는 학교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치? 지금은 개정교육과에서 문의과를 없애기로 해놓고 여러분 약간 TMI를 얘기해주면 문의과를 폐지한 게 이번 교육에서는 처음이 아니에요 되게 오래됐어 10년이 됐어 그때부터 계속해서 폐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폐지가 안 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어쨌든 그래요 지금 개정교육과 중 1년 차는 1년 때는 딱 이렇습니다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는지 선생님이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잖아 고등수학 1년에 수학이란 과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수학이란 말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등수학이란 말을 써서 1학기 땐 상, 2학기 때 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학기 때 상, 2학기 때 하를 완벽하게 나가는 학교는 별로 없었고 상을 좀 여기 앞에 좀까지 끊고 하를 좀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상, 하를 꼭 1학기 때 1학기 때 나눠면서 배워야 된다는 규칙은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수학이란 교과서 한 과목을 다 배우고 있었어 1학년 때 어쨌든 고등수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2학년 올라가면 수학 1을 배우게 될 거고 수학 1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게 확률과 통계고 수학 1을 끝내야 수학 2를 할 수 있는 거고 선택 과목에서는 미적분이나 아니면 기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 근데 선행을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사실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각각 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수학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로 요즘에 더 심각해지고 있어 여러분 공부 정말 안 하잖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도 정말 안 하잖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 합니다 내가 다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안 해 엄청 안 해 근데 과연 선행을 내가 어디까지 지정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라오면 좋겠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어 수학을 원체 좋아하고 중학교 때부터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 수학 상하 혹은 수학 원까지 쫙 빼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단 말이지 어느 친구들은 3월달 됐는데도 수학 상을 아직 보지도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방학 내내 놀았다는 것이잖아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한테 내가 야 너 어떻게 놀다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사실은 선행을 하지 않고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선행을 하지 않아도 수학을 잘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쳤으면 난 수학 선생님이 아니었겠지 선행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이 적정 기준을 좀 잡아주면 다른 걸 얼마나 치고 나가는 거는 아무 상관없는데 1학기 수학 상 수학 상을 정말로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알겠지? 방학 동안에 수학 상을 정말로 완벽하게 해놔야 완벽하게 하라는 거는 나도 새로운 과목을 가르칠 때 한 번만 하고 강의를 하지 않아요 적어도 선생님이 1시간 강의를 하려면 3, 4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서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이 수학 상을 공부하고 싶으면 3개월 동안 죽어라 파야지 수학 상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요 수학 카나 수학 원이나 확률과 통계 같은 거는 여러분 각자 능력에 맡겨서 가볍게 빼기도 하고 무겁게 빼기도 하고 하지만 수학 상만큼 무겁게 빼는 경우가 있다면 정말로 열심히 한 게 있지만 여러분 좀 너무 힘들 거야 수학 상을 좀 무겁게 빼고 수학 하 혹은 수학 원, 투 이런 과목들은 여러분 가볍게 빼서 내가 한 번 정도 공부했다라는 정도로 나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시 하니까 알겠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학년도 2022학년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대학을 가게 되면 2022학번이 되거든 학번이 되니까 2022학년도 수능이라는 거고 2021년에 치러질 거예요 자, 이거는 2020학년은 지금 예비 고3 친구들이 보게 되는 수학 과목이고 2021학년도 수능은 지금 예비 고2 친구들이 보게 되는 수능 과목이고 2022학년도는 예비 고1 친구들이 보는 시험인데 가나영, 가나영 이거 두 개 볼 필요는 없죠 이거만 보면 돼요 수학 1, 수학 2가 공통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중, 택 1을 하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두 개를 보여준 이유는 일단 다 짬뽕이 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2022학년 수능을 보면 특징이 수학 1, 수학 2가 공통이기 때문에 고등수학, 1학년 때 과목이 수능 시험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1학년 때 과목이 딱 끝나면 다시는 안 봐 근데 다시는 안 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능이 어차피 안 들어가기 때문이지 문제는 뭐야 학렬평가라고 하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거기서 그거야 그럼 내가 수능 시험에 포함되지도 않는 이 과목을 계속해서 복습해 나가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맹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좀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1학년 때 과목은 수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이 엄청 어렵게 나와 보통은 내신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입시 상황에서는 내신은 무조건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내신을 잘 챙겨 둬야 내신을 챙기지 않는 상황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거 아니니 여러분 물론 최선을 다할 거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겠지만 의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내신을 챙기는 그 정도가 훨씬 더 깊어야 되고요 준비를 잘 해두셔야 돼요 앞으로 고등학교 진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입시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겠지 많이 쏟아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스탠스를 좀 적절히 유지를 해놔려고 하려면 내신을 챙겨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질 겁니다 수학 상의 난이도는 어차피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공부할 때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수학 하보다는 상이 훨씬 더 어렵고요 어려운 문제도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계산 위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과목이 있고 여러분이 고1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커리큘럼 진행하는 설명하는 그런 케이스트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케이스트에 선생님이 여러분 1학년 때 입학을 하게 되기 전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겨울방학의 학습법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설명된 건 일단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1이 되면 입시 제도가 바뀔 겁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는 2년 차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많을 것이고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겨울방학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전부 다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중학교 과정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케이스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